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은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에서 대구, 경산 61.85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구와 구미, 경산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출퇴근 교통 편의 제공으로 대구광역 경제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해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경북대 의외과가 521점, 영어교육학과는 509점 등을 넘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송원학원이 오늘 발표된 2015학년도 수능 성적을 집계 분석한 결과 대구 지역 상위권 학과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경북대 의외 521점, 경북대 영어교육과 509점 이상 등 백분위 점수 기준으로 영남대 의외 385점 이상, 영남대 천마인재학부 357점 이상 등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열별로는 입문계의 경우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526점 이상, 백분위 391점 이상, 서울 지역 중상위권 및 대구 지역 상위권 학과는 표준 점수 488점 이상, 백분위 336점 이상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자연계는 수도권 최상위권 학과 및 의외, 치의외는 표준 점수 514점 이상, 백분위 380점 이상, 서울 지역 중상위권 및 대구 지역 상위권 학과는 표준 점수 482점 이상, 백분위 327점 이상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이후한 미술관 건립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 시장은 어제 시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작품 구입비 등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후한 미술관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후한 화백도 지난 9월 말쯤 미술관 건립 포기 이사를 밝힌 편지를 대구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화백의 편지를 두 달이 다 되도록 공개하지 않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후한 미술관 건립 사업이 4년여 만에 백지화되면서 도시 이미지 실추와 예산 낭비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값을 2천원을 올리면 2016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이 35%까지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10년 동안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의 흡연 여부를 분석해 내년부터 담배값이 4천5백원으로 오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3년 49%에서 2013년 42%로 하락했고 특히 담배값이 오른 2005년에 44%로 하락했다가 이듬해인 2006년에는 42%로 더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담배값을 올리는 가격 정책과 함께 흡연 경고 그림 부착 등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시즌 이후 올해 문을 열지 못했던 청도소쌈 경기장이 오는 13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청도공역사업공사는 한국우사회와 9개월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소쌈 경기장을 다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달 3주에 걸쳐 6일 동안 경기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1월 31일부터 12월 27일까지 96일간 1,152경기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경기수는 하루 10경기에서 12경기로 확대합니다. 2011년 첫 개장한 소쌈 경기장은 매년 2월부터 연말까지 소쌈에 배팅을 가미한 경기를 선보여 왔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낮 최고기온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온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